네 8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슈가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장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미디어들 해외 미디어들에서도 상당히 방점을 찍고 여러가지 분석기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이 세계 2대 경제 대국 중국의 지금 경제 엔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좀 선명하게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지금 내보여지고 있는 건데 일단 7월 CPI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2년 5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든 거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둘 다 지금 마이너스 상황을 동시에 확인을 해주면서 야 이거 생산자 물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성장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소비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중국의 내부 상황이 지금 간단치가 않구나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된 거다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지금 약간 우려점 어쩌면 큰 우려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깔려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신호 디플레이션 신호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 그러니까 장기화 여부죠.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인데 이건 아마도 재정과 통화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기사를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지금 소비를 안 해서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소비자도 돈을 안 쓰고 소비자는 돈을 못 쓰는 거죠. 지금 지갑이 가볍고 실업률은 20%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쓰지를 못하는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자와 기업이 굉장히 큰 3대 주체 중에 2대 주체가 지금 돈을 씀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욕타임스가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저물가, 저성장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자리하고 있다. 이게 정말 약간 뭔가 느낌과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지금까지 막 거대한 성장 엔진처럼 막 뿜어져서 미친 척하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의 자리까지 올라선 중국의 모습 지난 한 15년, 20년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와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라는 점을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이 도시 봉쇄, 특수 격리 이렇게 다소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소비자 신뢰의 저하를 초래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부동산이 전체 가계 자산의 5분의 3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5분의 3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니까 야 중국도 진짜 큰일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건설 난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 내수 부양, 그로 인한 GDP 성장 이걸 지금 중국이 견지를 해왔던 거죠. 코로나 이전까지. 그런데 지난해 이제 형다그룹 파산부터 시작을 해서 균열의 신호가 막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비자도 돈을 안 쓰고 기업도 돈에 쪼달리고 있고 이렇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부양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나 터지면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을 하면서 사실상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사실 지금조차도 일본은 여전히 사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준점이 80년대에 일본에서 형성됐던 그 거대한 정말 어마무시했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91년부터 대략 2002년까지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그 10년 뭘 해도 안 되는 아무리 난리를 펴도 안 되는 그 10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10년. 그때 이제 등장을 했던 게 아베노믹스. 그렇게 아베라는 정치인이 주도권을 쥐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사실은 그 밑바탕이 잃어버린 10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품 붕괴 이슈가 잃어버린 10년의 시발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 역시 지금 앞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부동산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지금 대도시를 가면 그냥 건물만 있고 불 안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안 돌아가는 아파트를 천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빈집, 빈 아파트.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일본의 그 장기 저성장 국면, 잃어버린 10년,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장기, 경기, 침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닉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아이고 꼴 좋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중국의 어떤 사회인구적인 구조를 보면 여차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사는 게 불안하니까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돈을 안 쓰고 그나마 있는 것도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묶인 돈만 많은 겁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 지금 중국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20%대예요. 지금 미국이 3.6%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20%입니다. 젊은 층들이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 결혼 기피 문화까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죽하면 나라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사실상 압박하고 중국 명절 때 젊은이들이 집에 갈 때 데리고 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알바가 엄청 유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대요. 그만큼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압박이고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이라고 해도 개인의 행복추구권까지 간섭을 하는 거는 그게 정당한 권리인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이런 SNS 다 차단시켜버리고 감시검여라는 게 그런 말들이 SNS를 중심으로 엄청 파급력 있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산당이 또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엄청 높지 결혼 기피하지 나라에선 간섭하지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지 여기다가 인구 고령화, 이미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 버렸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노동인구 부족은 더 강화될 일만 남았지 성장 엔진이 막 불이 붙는 다시 한 번 이전에 중국이 한창 불붙었을 때처럼 처럼 불붙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인구의 수 자체도 이제 이미 인도에 밀렸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골 때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거의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골디락스 경제 환경이 조성된 나라. 인도는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도 예뻐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2, 30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돈을 쓸 수 있는 소비력이 강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소비력도 뒷받침을 해주고 성장 동력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거고 인구 자체 수도 수적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지금 인도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가능성과 전망이 불붙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과거 중국이 급격한 고도 성장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앞으로 10년 동안 인도에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어떤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언급했던 소비가 줄고 실업률이 고공행진하고 결혼 기피하고 출산률 감소하고 고령화해 노동인구 부족해 부동산 폭등 거품 버블 이게 또 일본에서도 다 똑같이 발생을 했던 거 그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금 남의 나라 먼 산 지금 불구경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거의 견고한 1등 수출국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이랑 지금 자리바꿈을 했죠.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1등 아니면 2등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수출 규모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건데 중국이 장기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건 그만큼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게 오래 이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수출 물량이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격탈을 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OECD 1위 그렇죠? 거기다 출산율은 좀 낮은 수준이 아니고 인구 소멸 수준 꼴찌예요 꼴찌 OECD 꼴찌 이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오늘 OECD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 캡처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 0.8일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 꼴찌 그래서 인구 부족국가 출산율 저하국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인구 소미열국 어떤 통계학자가 그렇게 통계를 냈던 게 기억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의 몫을 봤었는데 가만히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외부 충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가만히 냅두면 100년 뒤에 우리나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또 이런 결혼 기피 문화도 우리나라 간단치 않죠. 우리나라 또 젊은 층들이 성대결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인 사이드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갈등이 고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뭐하러 하냐라는 얘기를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결혼 정년기 층에서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거 뭐하러 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성대결 양상 극단적인 양 진영의 대결 뭐든 이제 극단적인 쪽이 문제인 건데 그 충돌 양상이 굉장히 강력했던 게 최근 한 5년 정도의 한국사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게 비단 성대결뿐만 아니고 사회 자체가 지금 흉용하잖아요. 저도 지금 뭐 여동생 호신봉 하나 선물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그냥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혐오 사회, 분노 사회, 여기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국가적인 성장 엔진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도 예를 들어서 실업률, 출산, 수출 이런 데이터들 다 지금 경고등이 켜진 상황. 그런데 경고등이 꽤 빡센 거죠. 가계부채 OECD 1위인데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상황에서 가장 어떤 빚, 전체 빚을 따질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전세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빚을 따질 때 전세가 지금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이가 없으니까 저도 막 웃음이나 헛웃음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품 이슈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한 5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2배, 3배 폭등을 한 상황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가 최근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게 지금 정상 가격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품, 전반적으로 경제에 깔려 있는 거품 특히 부동산이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약간 제가 바라보기에는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말 우리의 어떤 일반 국민들의 어떤 거주의 안정성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아파트 철근 이슈, 순살자이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순살자이 그 한 곳의 문제일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전수조사 안 해. 전반적으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자산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투기 그게 문화적인 현상으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래도 부동산이다, 부동산 불폐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정말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철근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검사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와 진짜 미쳤다 이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검사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철근 구조가 우리 집 아파트가 잘못됐다고 나오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값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검사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들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만히 냅두면 100년 뒤에 사라질 나라 이런 지금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디플레이션 이슈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자로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오늘 다뤄봤어요.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달러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2만 9천 달러 중반에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그래도 더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만 달러 돌파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만 9천 9백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20일 지수 이동 평균 돌파할 경우에 3만 1천 8백 달러에서 3만 2천 4백 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의 반등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만 9천 9백 달러 밑으로 빠지게 되면 2만 8천 5백 달러에서 3만 5백 달러 사이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횡볼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라켓 쇼패드 이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거 기사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180일 실현 변동성 수치인데 이 데이터가 지금 역사적으로 40 부근을 찍었을 때가 역사적으로 4번 그리고 2번 포함해서 이번에 지금 이게 등장을 한 건데 2번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4번인데 이게 40 바닥을 딱 찍었을 때 그 직후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변동성의 방향이 위쪽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하락 쇠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월 랠리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 쇠기 패턴은 상단 저항을 뚫어주게 되면 강세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단 저항을 뚫어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3만 달러 위로 지지를 받아주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3만 3천 달러까지의 구간이 하나의 1차적인 타겟이고 그 위로 나아가면 3만 5천 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3만 8천 달러까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저항라인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구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꽤 의미 있는 패턴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온체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와준다라면 올 가을에 랠리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올 가을에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길게는 연내 올해 안에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거 없죠. 그냥 비트코인 혐의로 ETF입니다. 그 이슈가 어떻게 될지 빠르면 지금 9월, 10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딱 하나 긍정적으로 빵 하고 들어와주면 차트적으로나 데이터적으로나 긍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블룸버그가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냥 조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들뜰 필요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온전하게 저항 돌파 못했어. 중요한 건 3만 달러 그러니까 넘어서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RSI 상단 저항이 지금 터치는 했는데 돌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달러를 바라보는 거는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추세 전환이 발생했다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RSI가 저항을 뚫어준다라는 건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3만 달러 돌파 지시가 벌어지는 상황. 그래서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3만 3천 달러 2차적으로는 3만 5천 달러 부근까지의 랠리 가능성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상황 패권적인 다툼도 다툼인데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 상당히 어지럽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성 경제 상황이 악화됐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은 또 리스크 해치로서의 역량 해치 자산으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내년 반간기를 앞두고 올해 또 안에 어쩌면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혐의 리테이브 이슈.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